오크님, 더이상 슬픔에 빠지지마 이 세계에 제발 절망하지마 내가 같이 가줄테니까 두려워하지마 리킨더 리킨더를 본사람 있어? 내가 숨참으로 하면 참아 숨참아 누군가 누군가 나를 여기서 때리고 나가죠 이제 싫어하는 것들 미흡 받는 것도 싫단 말이야 아 옆에서 왜 옆에서 대천사님 현욱 터지신 솔직히 어때? 멋있었어 아 완전 멋있어 완전 짱이야 왜 이런거 안해줘요? 이거? 글쎄 내가 아니니까 이거는 뭘로 놀릴까 고민하다가 여기선 그냥 웃는게 최고로 잘 놀리는 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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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